아 아 아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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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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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신발 벗어 신발 신발 벗어 신발 신발 벗어 신발 벗어 나 진짜 너무 신났어 어떡해 뭐야 이거 뭐야 진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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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우와, 이거 대박이야. 이거 너무 까. 각자 방이 있네, 구경하러 다니자. 우와, 진짜 대박이야. 우와, 구경하러 다니엘만의 방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저만의 방이 생기면 반려동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뭐가... 약간 귀엽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사랑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진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방이 생기면 반려동물이 생기면 안되고 있습니다. 딸은 보석한 방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요. 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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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한 번 더 편하게 되었을 때까지. 아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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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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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고양이가 있어 진짜 고양이가 있어 진짜 있어 진짜 고양이 리얼이야 여기 있어 진짜 고양이야 루니야 루니 루니라고 이름이? 어떻게 알아?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람 아니고 동물이 우리 고양이 두 마리가 안 돼 제일 보고 싶네요 루니랑 피터 둘 다 길고양이였는데 제가 키우겠다고 하고 데려와가지고 고양이 사진 좀 잘 안 해도 돼 그럼? 한 번쯤 해보고 싶어 봤는데 얘가 루니에요 루니 얘가 피터 가족이에요 애들도 얘 진짜 고양이야 루니야 루니 진짜 부산에 있는 루니? 루니야 우리 집 루니야 피터야? 피터야 진짜 피터야 너무 치지마 야 진짜 루니야 피터라고? 어 피터 맞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반갑다 야 야 너무 귀여웠다 야 제발